자, 너무 신나고 싶어요 또 재미있는 노래죠. 킨더뮤직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Shake the Rattles라는 노래예요. 자, Rattle 어떤 거죠? Rattle은 보통 딸랑이 같은 그런 것들을 Rattle이라고 하죠.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Rattle은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보통 우리가 명사로 쓸 때는 딸랑이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흔들어서 소리가 나는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걸 Rattle이라고 하지만 우리 유아 악기 안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와 보면 우리 유아들 악기들은 대부분 흔들죠. 흔드는 악기에는 Shaker로 분리되는 악기도 있고요. 또 Bell로 분류가 되는 그런 악기들도 있고 Rattle로 분류되는 악기들도 있고 머스틱으로 분류되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 노래 가사에 보면 뭔가 뭘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그거를 나는 좋아해. 이번에도 뭔가 찰찰찰 흔들리는 소리가 좋아. I like things that jangle. 어? Jangle? Jangle은 뭐죠? Jangle도 뭔가 달그락거리는데 좀 더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쨍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Rattle은 좀 달그락달그락 또 Shake는 뭐 어쨌든 뭔가 샥샥샥샥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 그 다음에 Jangle은 좀 더 쨍그랑쨍그랑 그러니까 Jangle은 좀 더 밸류의 악기가 좀 잘 맞겠고요. 또 Rattle도 뭔가 이렇게 흔들어서 내는 악기 또 Shake는 보통 우리가 유아음악수업에서 쓰는 쉐이커 종류의 악기들을 하면 되는데 저는 세 종류의 악기를 준비해봤어요. Rattle은 지금 이거 보시면 Seychelle Casternets라고 해서 조개 모양을 닮은 악기거든요.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예쁜 소리가 나죠. 그리고 I like things that shake Shake에는 저는 이렇게 미니 마라카스 혹은 치키타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예쁜 악기를 가져왔는데요. 자 소리의 느낌은 다르죠. 확실히 그리고 I like things that jangle 에는 쨍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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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소리를 내는 킹덤 뮤직의 One Bell Jingle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 I like things that rattles 할 때는 랫툴 움직일 거고요. I like things that shake I like things that jangle 할 때 각각의 악기를 이렇게 앞에 놓았다가 이렇게 연주를 해보고 and I happy Sunday mix 하고 중간에 간주가 나올 때는 모든 악기를 같이 다 한번 연주해 볼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는 활동은 아이들이 우리나라 나이로 한 5살 정도 만 3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세 종류의 악기를 주고 하나씩 하나씩 노래 가사에 맞추어서 물론 아이들이 딱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엄마나 혹은 어른이 앞에서 이렇게 리드해 주시면서 악기를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적용하시는 것으로 하면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고요. 4살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악기를 막 노래 안에서 막 바꾸는 것보다 흔드는 악기 한 가지 적용해서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 이렇게 같이 연주해 주시면 된답니다. 오늘은 저는 만 3세 이상의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1. 1. 2. 2. 2. 6. 6. 6. 7. 7. 8. 9. 9. 9. 9. 10. 9. 10. 12. 10. 10. 11. 11. 11. 11. 12.